대구 미술관 네 오늘은 대구 미술관에 와 보았습니다 왜냐면 순쌤과 성두쌤과 설쌤이 오늘 여기서 공연을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가보실까요? 여기 안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라란 싸라란 아 여기 학생들 여기 얼반 얼반 애 코라요 애 애 컵 히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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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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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 오늘은 이곳에서 오비쌤들이 정의원을 할 것입니다 대경이 닮았다 순심 젊으신 시절입니다 순심 야신이십니다 엽떡 먹고 싶다 오늘 길에 버스에 3번 가라타는데 엽떡만 2번 갔어요 민지가 ABC 초콜릿 좋아한다 해서 제가 줬는데 얘가 손으로 이렇게 안 먹었어요 이게 똥이지 내가 친구들 껴먹고 싶어 강릉 씨 이곳에서 이끄고 버렸다 이끄고 버렸다 이끄고 버렸다 많이 쉬고 다양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쌓고 손걸 쳐다드리고 쌓고 손걸 쳐다드리고 저는 제가 아이디어입니다 양파가 욕해 10분을 해 1번 인터뷰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헤린이를 한번 잡고 네 너무 예쁘고 예쁘시 네 정각을 해봅시다 한 여성분에게 어디서 오셨나요 아 저는 대구 달성구에서 원래 그래서 우아하게 남대륙지 나 원래 좋아해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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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예식장 같다고 누가 봐도 춤출 거 같지 않은 사람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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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처럼 가만히 겨울자 아아 무슨 건드빛인가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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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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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신.. 끝나신 소관은요? 맞추지 않고 쉐클볼을 하다보니까 엄청 재미있고 현대무용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 다같이 춤을 추면서 춤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더 재밌는 공연이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공연 선생님이 잘생겼어 그런 말 하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